5월 19일 중국 양회의 기대감 관련해서 차트상 위치가 좀 좋아보이는 중소영주입니다. 중소영주 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보시면 중국 양회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초대형 이벤트입니다. 양회 같은 경우에 최대 정치 행사죠. 중국 최대 정치 행사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되어있죠.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5G 이동통신 등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예상이 되고 있고 신형 인프라 전통 인프라에서 두산 인프라코 그리고 5G 관련해서 KMW, RFHIC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약간 테마성이 있는 그런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밖에도 중국 내 소비 부양책, 중국 소비주가 되겠죠. 그리고 한안양 완화를 좀 이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기대감이 좀 있죠. 그렇게 좀 본다면 이제 화장품주하고 면세점 컨텐츠 이런 쪽이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한안양 관련해서는 이제 해제될 거다 해제될 거다.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지드래곤과 블랙팽크 리사가 중국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2016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2016년 이후에 처음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4일 전에 이제 정상 통화를 했죠. 정상 통화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연내방안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계속해서 불변이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죠. 그래서 이 연내방안이 28주년 기념으로 해서 8월달 쯤에 수교 28주년으로 해서 8월달 쯤에 좀 시진핑 주석이 방안을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양회 부분이 여러가지 인프라 투자 그리고 강력한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기보다 이제 경기 부양책이 강력하게 나타나겠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중국에 인민은행 양적 완화 없다 이런 문구를 2년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블랙스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구가 삭제됐다는 것은 강력한 돈풀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최소 800조 정도 풀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수준까지는 안 갈 듯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무튼 인프라 투자 확대 특별구체 발행 등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관련 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양회가 21일부터 시작이 되죠. 21일이니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중국 소비주라든지 컨텐츠 주들 그쪽으로 한안영 해제 이런 부분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진행이 될 것처럼 좀 느껴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종목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가벼운걸로 자 먼저 한국 화장품 보시면 자 지금 한번 크게 급락을 한번 한 후에 다시 올라섰죠. 자 올라서고 나서 올라선 이후에 그 다음에 한 달 가까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계속 횡보를 하다가 21선 부근까지 이제 와서 21선 맞고 밑으로 가지 않고 위로 방향을 좀 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힘이 좀 느껴지고 있죠. 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 기관도 뭐 조금 들어오죠. 기관은 몇 조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중소형주들이 올라왔다가 쭉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강력한 힘을 보이면서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한번 크게 올라섰다가 한 한 달 정도 계속 횡보를 했죠. 자 그러고 이제 21선에 가까워진 이후에 위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평선을 보면은 완전 정배를 만들어냈죠. 50, 20, 30, 3, 60 120, 180, 240 자 완전 정배를 만들어내고 횡보를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추세는 상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수급도 그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또 고매도도 또 금지가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양회 기대감 21일이 양회죠. 그리고 지금 한국과 중국의 이런 정상끼리 통화를 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8월 정도 이제 이번 바이러스 상황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이 방안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자 이제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기 때문에 또 한완형이 좀 해제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지드래곤과 리사를 이렇게 모델로 쓴 부분들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한국 화장품의 이런 흐름과 위치 그리고 환경으로 보면은 좀 수혜를 좀 받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두번째는 초록뱀 이라는 컨텐츠 제작사 드라마 만드는 회사입니다. 드라마 만드는 회사고 추노라든지 거침없이 하이킹 이런 드라마들 만든 회사죠. 우리나라 대표 드라마 제작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자 지금 가격이 이제 1825원 정도 되고 있죠. 한번 크게 올랐다가 급락을 맞고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급락을 맞은 후에 지금 다시 좀 많이 올라왔죠.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섰는데 마찬가지로 한국 화장품하고 좀 비슷하죠. 요날 한번 크게 올라섰다 윗골이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서다가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져서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자 조정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좀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윗골이 많이 달았죠. 계속해서 윗골이를 좀 많이 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크게 밀리지 않죠. 밀리면 또 올라서고 밀리면 올라서려는 그런 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안형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한류 열풍 하면 이런 드라마죠. 드라마 쪽과 가수들 노래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한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안형이 해제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또 이 양회에 대한 그런 기대감.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빅히트 엔터가 플레디스를 이렇게 흡수 합병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런 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소식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죠. 자 그런데 플레디스와 이 초록뱀이 일본에 어떤 투자사가 같이 투자를 한 그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또 같이 또 연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뱀이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을 가지고 빅히트하고 손을 잡고 방탄소년단 세계관의 드라마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소식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플레이어다 보니까 또 이런 넷플릭스가 또 최근에 잘 나가죠. 또 비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아무튼 거래량도 지금 5,300만 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 한국 화장품하고 비슷하게 이번 양회가 진행이 되고 이 한안영이 좀 해제되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또 이런 방탄소년단에 대한 드라마 제작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주가를 계속 이제 우상형으로 좀 들어 올리는 그런 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5일, 10일, 20일, 33일, 60일까지 정배를 만들어냈죠. 다 정배를 만들어냈고 121선과 241선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121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120선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완전 정배를 만들어내죠. 한국 화장품하고 초록뱀은 이제 완전 정배를 상태로 좀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중국 관련 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